안녕하세요 오늘 멤버들과 함께 여행할 새로운 가이드 케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저도 일본에서 왔어요. 제호왕입니다. 제호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죠? 한국料理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있나요? 한국料理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한국料理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삼겹살을 먹었어요. 정말요. 맛있습니다. 가니입니다. 가니가 뭐예요? 콕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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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혹시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어? 복숭아 레몬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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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달을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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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터가 전화시겠어요. 네, 네. 이거 케이터가 꼭 드세요. 이거 케이터가 꼭 드세요. 같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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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케이터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케이터 케이터 주세요. 감사합니다. 케이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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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이에요. 음악. 코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먹고 싶어서요. 먹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경험해보는 학생들. 완전 멋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여기 앉으세요. 샵 배고파요. 잘 먹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멤버분들이 일하는 걸 다 지켜봤는데요.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밤에는 또 물러리 플렉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